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레시피는 원 보울밀이예요! 예이! 여러분이 원 보울밀이예요. 저는 국수 만들어요. 국수는 국수입니다. 국수는 아주 쉽게 만들고 아주 좋은 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중요한, 특별한 기회에서 결혼이나 생일이나 생일이예요. 국수는 아주 짧아요. 그런 식으로 생존하는 것이 짧은 생일이예요. 여러분이 짧은 생일이예요! 저는 고춧가루 넣을게요. 오늘의 레시피는 어묵국수, 고춧가루 국수입니다. 제 고춧가루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정말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주문한 고춧가루 만들거예요. 쉽죠! 저는 항상 좋은 고춧가루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고춧가루 만들거예요. 왜요? 그게 제 좋아하는지요. 식사자들이예요? 식사자들이예요. 식사자들이예요. 또한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는 생각하세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는 어떤 식사자들이예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는 저는 분명히 잘 모르세요. 두 공간에 맛있는 8컵을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었죠. 이젠 만들었죠. 이건 8컵이예요. 이건 약 4-5컵이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드릴께요. 먼저 엔초비요. 20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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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치, 2 1,5인치 정도 그리고 제가 이미 다 정리했어요. 하나 남아있어요.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노란색이 있어요.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20컵이예요. 다음은 고춧가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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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리법을 확인해주세요. 이건 큰 대파입니다. 양파입니다. 중간 양파입니다. 잘라주세요. 고춧가루예요. 한국 고춧가루예요. 이건 1파운드예요. 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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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컵이예요. 다 익을때 12, 13컵이 12, 13컵이 여기 중강불에서 30분정도 익을때 30분정도 익을때 30분정도 익을때 30분정도 익을때 중강불에서 중강불에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만들었어요. 8컵이 2장으로 익을때 2장으로 익을때 더이상 많이 익을때 저는 전용한 양을 만들어요. 8컵 여기 색깔의 예쁘다. 황색이 맛있네요. 저는 간장 1작은 소금 1작은 소금 이것은 면을 사용할거예요. 면을 사용할거예요. 소면을 사용할거예요. 소면이 조금 더 깊은거예요. 2스푼을 사용할거예요. 이번에는 이런식으로 액젓을 사용할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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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젓을 끓여요. 이걸 만들때마다 양념 소스를 만들어야해요. 양념 소스를 양념 소스를 3개 마늘 1개 그리고 청양고추를 청양고추를 큰 청양고추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청양고추를 넣으세요. 양념 소스 1큰술 1큰술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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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으세요. 참기름 냄새가 좋아요! 30분 끓였어요. 불을 중불로 중불로 이걸 다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중불로 중불로 5-6분 끓여주세요. 이 액젓이 아주 부드러워요. 익숙해져요. 준비가 되죠. 그러나 물이 끓여요. 이걸 넣으세요. 끓여요. 끓여요. 왜요? 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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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동안 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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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 익었어요. 찬물에 씻을거예요. 찬물에 씻을거예요. 딸기 골고루 김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한쪽으로 김치를 사용해요. 양념김치, 열무김치 와, 더 크지 않나요? 그리고 먼저 이걸 넣을거예요. 여기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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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양념장 항상 양념 소스를 필요해요. 이 국물은 항상 먹어요. 어묵국수를 먹어요. 꺼내세요. 먹어요! 흠! 내 국물이 끓였어요. 불을 꺼내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먹어요. 고춧가루 감사합니다.